사랑 보네요 그랬었죠 나란 사람을 사랑도 하기 전에 이별부터 겁을 냈던 나였지만 사랑도 단순하게 생각할래요 후회하며 살지 않을래 그렇게 살래 사랑도 단순하게 엄마!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너는 내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지? 나보고 네가 한 밥을 먹으라고?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었지? 내가 너 같은 도둑 녀석의 밥을 얻어먹을 것 같니?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까지예요? 비풍아 가자 오빠! 어머님한테 왜 그래요? 어머님!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머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다 차려놨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해요 너 그냥 나가 나가 왜 안 나가 왜? 아 지끄러 아우 지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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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아무리 묘도 그렇지 어떻게 밥 잡으러 뽑아 야 이 집에 너만 사냐 나도 있다 이화상아 나 아직 안 죽었어 이화상아 어머님 엄마 들어가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이런 짓을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을 할까 이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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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자 다 됐다 정말 유천여해서 안 멀어요? 그럼 금방이야 가자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이고 뭐고 당신 딸 데려가요 당장 데려가요 모녀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제는 하다하다 도둑질을 해 예 아 아니 무슨 도둑질이라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십니까 예 우리 미풍이가 해고요